경기도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24일 오늘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2019 쥬마인드 정신건강 문화재 원드림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. 이번 행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약 1,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행사는 정신질환 회복의 꿈을 담은 작품 총 90여 점을 선보인 쥬마인드 정신건강 예술제와 음악제 및 예술제 시상식 원드림 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정신질환